로봇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회의를 열었어요. 지구방이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사고 엄청 좋아. 나중에 복수하도록 할까 장난감 하면 없잖아. 눈 닫을 때 움직일 것 같아.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살 건데 토이스토리 포관이 멋있어요. 더 슬퍼인가요? 쓰리 끝날 때 울었어 안 울었어? 쓰리는 안 봤는데 여기 써있네요. 토이스토리의 산지인 1,2,3,4,4평까지 나왔으니까 영원한 파트너, 카우보이 보안가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제가 압니다. 버핏 뭐요? 버핏이요? 친구 이 친구 미미? 백구, 황구, 스프링구 버핏 됐어요. 스프링구예요? 아니요. 원래 뉴비가 오면 선배들이 설명해 주는 게 맞아요. 원래 우디 무한 공간 전홍화로 마이웨 우주전사 4차원 우주전사 4차원 우주전사 4차원 우주전사 4차원 우주전사 4차원 자유로운 탐험과 변신의 규제 다시 돌아오고 있냐고 앞머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우주톱으로 뜬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보핏 보핏 저 누나가 투회에 나오고 쓰리에 안 나왔어요 갑자기 살아났어. 갑자기? 왜 없어졌는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선물이 있나요? 앞에 있는 피규어 와 와 첫 번째 질문 피규어 가져간다 롯이 안다고? 아니 조끼가 약간 낭무 수제 아저씨 카우보이 보안관 그렇죠 숙팽 카우보이 카우보이 거의 내 안에 넣어 있다네 1번 롯이 1번 돈 제가 언제 망했다가 그냥 롯이 두 번 사는데 옆에서 숙팽 4번 뱀 아 마지막 게임입니다 삼정전제 삼정전제 왜 이렇게 단나냐 하나 나한테 왔어 지금 카우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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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라라라라라 정답 4번 저 친구 토이스토리3에 나왔어요 풍풍에도 나올 수 있는 아니야 죽었어? 아 죽겠다 아 거의 다 왔는데 아 아 진짜 아깝다 아 투 인피니티 앤 비엔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랜드베이든게 눈 사이즈부터 눈이 달라요 이것도 털실인 것 같아요 철사 철사 포크 숟가락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미국 거니까 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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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표정 아니에요? 아 아 포스 미래틀 표정이 아 와 와우 한 글자 맞았어 다같이 호키포키 손을 흔들어 만담 콤비 만담 콤비 수다쟁이 오성도 하나님이네요 하하하하 영어로 번역해 주시죠 원스터르 원 룰 원 룰 오리인가? 오리? 덕이 토끼하면 번이지 어? 거의 맞았어 그럼 버키? 버키? 버니였다 버니였다 버니 맞았다 네 글자 중에 세 글자 맞았어 우리? 그럼 많이 맞았네 산체스 아니야? 저렇게 생긴 사람들? 산체스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룸 룸 룸 룸 룸 룸 룸 룸 산체스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산체스 더 몬스터라이더 오 저거 무서운데? 다 잡았다 뽀핀언니 와! 엄마 저도 약간 제가 원하는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어서 수숫강으로 관절도 안 접히던 수숫강 포키 느낌이 포킹도 약간 걸을 때 한동안 밥상 열정해도 같이 밥 먹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으이구 제때 치우지 으이구 치우는 사람 우리 집 갈 때 사가자. 영상 보니까 장난감 만들고 싶어요. 1, 2, 3편을 정주행하고 장난감 이거 다 있는데 그런 사람 봐서는 유쾌 제일 기대돼요. 저는 약간 반대로 영화 채널에서 틀어주던 걸 그냥 이렇게 가끔 가끔 이렇게 봤던 게 전부인데 굉장히 지금 되게 매력적이에요. 저도 보고 싶어졌습니다. 여태까지 토이스토리를 봐온 입장에서 토이스토리가 1, 2, 3으로 하나 끝났으니까 시작하는 김에 4, 5, 6에서 또 끝났으면 좋겠어. 나나 내 다음 세대까지도 쭉 이어지는 좀 약간 그런 유서 깊은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원래 원투스리도 여러 번 본 줄 알았어? 진짜 많이 봤어요. 오늘 깔끔하게 후우니까 딱 4번만 그거 하잖아요. 그거 뭐죠? 노래 부르는 거? 싱갈롱 싱갈롱 보고